가자 슈돌 나는 마켓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이들 성장을 보여주는 옷가지들과 추억의 장난감들이 한가득 분홍분홍한 공주님들의 물품부터 장난감 가득한 왕자님들의 이 나이튼 물품마저 진짜 귀여운 밀리언매 그리고 남다른 스케일을 자랑하는 바로 오난맨의 물품들 와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오난매라 다르긴 하네요 슈돌 가족들의 추억이 가득 담긴 소중한 기부 물품들이 하나 둘 모이고 모여 드디어 슈퍼마켓 완성 육아용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좋은 일도 하고 일석이조죠 한편 스타들의 애장품도 모두 모았는데요 동욱이 삼촌이 직접 입은 옷부터 스타 이모들이 착용했던 액세서리 육아용품들까지 진짜 엄마 아빠들 엄청 좋아하겠네요 그런데 저 로봇 어딘가 낯이 익은데요 바로 삼둥이의 비밀 친구였던 로봇이네요 대한민국 만세 고마워 드디어 슈퍼마켓을 본 아이들의 반응은? 이거 좋아하는 장난감이 되게 많다 이거 우리 집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이거 삼촌이야 진짜 여기 여기 시원이에요 쓴대 거 여기 발견 너 보니 삼촌도 이거 갖고 싶더라 우리 이렇게 한번만 만져봐 대한민국 만세 우와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이제 여기 넣어 줘 여기 무너지 이거 가지는 안 돼 무너지 이거 가지는 안 돼 대한민국 만세 이게 몇만 원이네 305만 원? 305만 원이란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박수 3번 시작! 짝 짝 짝 자 지금부터 삼촌의 장사 노하우를 가르쳐 줄게요 일단 손님이 오면 웃으면서 공수 이게 뭐고?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웃어줘야 돼 어서 오십시오 박수 날리면 안 돼 웃어줘야 돼 웃지 웃지 서러서로 잘한다 웃지 서원이 좋아 나야 안녕하세요 오 난이 좋아 난이 좋아 자 그리고 가격은 다 정찰제니까 웬만하면 깎아주지 마 잘했지? 그리고 간혹 가짜돈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 있어요 이게 진짜 돈이야? 가짜돈이야? 가짜돈이야? 가짜돈이지? 진짜 돈은 이렇게 올려보면 할아버지가 나와 할아버지가 나와 보여? 보여? 할아버지가 나와 보여? 돈을 받으면 이렇게 보는 거야 돈을 받으면 이렇게 보는 거야 판매 사총사 판매 판매 판매라는 거야 여기서 윤리엄은? 윤리엄은 어떻게 해야지? 마스코트 아 마스코트? 그냥 있는 자체가 그냥 그냥 역할 분담까지 모두 완료 과연 아이들은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자 손 손 모아 손 모아 다 같이 파이팅 파이팅 오늘 많이 갑시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갑시다 위치로 위치로 자 우리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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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웃고 갔다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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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여기 물걸음 팔려왔는데 이리 좀 와봐요 이거는 3,000원이에요 3,000원이에요? 이거 3,000원 수영복이에요 수영복 바다에 도영하면 옷이에요 옷이에요? 그럼 시완아 그럼 이거 이 옷 입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아니요 왜요? 입어보고 싶은데 아저씨가 딱 놔줄 것 같지 않아요? 네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이거 너무 비싼 이거 500원이에요 그거 500원이에요? 네 500원 너무 비싼 것 같은데 500원 너무 비싸지 않아요? 조금만 깎아줘 자 화이팅 일단 우리가 일단은 아이들이 정말로 잘할 수 있는지 우리 스템한테 부탁을 좀 하자고 이거 얼마예요? 할 수 있는지 몇 개를 좀 사는 척을 하면서 진짜 손님처럼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옆에 옆에 여기 아이들이 잘할 수 있을지 검증해보는 시간 야 자기들 거 자랑을 하네 야 이거 가지면 안 돼? 가지면 안 돼? 가지면 안 돼 가지면 안 돼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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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은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500원 너무 비싸지 않아요? 조금만 깎아줘요 정찰제니까 될 수 있으면 깎아주지 마세요 깎는 거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럼 이건 얼마예요? 이거요? 바뀌어 있어요 여기요 2,000원이나예요? 네 이거 한번 써볼 수 있어요? 네 이게 아빠 거예요 아빠 거예요? 이런 거예요 사세요 잘한다 야 잘한다 서훈이 잘 판네 유튜버에 대해 쓰는 거예요 아 진짜요? 아 근데 이거 아저씨 머리에 너무 작은 거 같은데 조금만 깎아주면 안 돼요? 너무 작은 거 같은데 조금만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깎아주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잘한다 네 오 단호한데요? 살라고 그랬는데 이대로 판매 실패인가요? 아저씨 귀엽이나 아들은 다르네 이거 안 받을까요? 내가 내줄까요? 네 매주세요 이거 계산하고 내야 돼요 손자가 매주면 삼촌이 한번 사려고 하면 생각해 볼 거 같은데 이거 너무 비싼 거예요 이거 너무 비싼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거 봐봐요 너무 비싸요 자 됐다 이거 총이에요 이거 총이에요 이거 총이에요 총이요? 예 네 여기에 천사 여기 며칠 근데 저는 이 장난감보다는 이 장난감로 파는 거 아니에요? 네 사람이 장난감도 타 남았어요 수아 서라야, 그러면 이거 계산해도 될까요? 알았어요 그러면 아저씨가 네 어 딴 거 줄 수도 있는데 이거 어때요? 아니 이건 초콜릿 아닌가요? 초콜릿? 과연 초콜릿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 더. 초콜릿이 이빨이 떠고요. 모든 사람은 가짜 같은 거 주는 안 되냐고 했잖아요. 이수아 잘한다. 오셨구나. 돈. 얼마예요? 돈 드릴게요. 아니야 가짜돈이야. 이거 가짜돈이야. 진짜 돈인데. 봐봐요. 이거 열이 너무 크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나 지금 슬쩍 배워. 첫 판매를 무사히 성공한 아이들 아이들끼리 충분히 해낼 수 있겠는데요. 조선님, 어디 있을까? 누군가? 아까 초콜렛 절대 받지 않아, 알았어? 초콜릿과, 사탕과, 알았어? 어, 시작은 진짜 나어요. 도인 Major throwing 아 agechi 종합이 사태 Что nav 안 먹자 어떻게 한번 받았냐고 저 SHEIL Everything Climate don't be able to buy 정력 당연하네 좋 솔직히 손 negative 가보시죠.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많이 팔았어요 사람들 와서 뭐 어떤 거 샀어요? 저기 넥타이 샀어요 넥타이 샀다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 연습 때처럼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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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거는 아기가 좋아하는 프로절로예요 어떻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봐봐요 봐봐 펜이야 펜 지현이 담만 가운데도 다 돼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누르다는 거예요 이거 누르는 거예요? 여기가 어떻게 돼요? 지현이 지켜주다 돼요 어떤 건데? 여기요 여기요 지현이 거예요 이거 지현이 거예요? 네 이건 붕붕이야 붕붕이 이건 나와요 네 윌리엄에게 다가오는 꼬마수님 나 이거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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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떨결에 첫 판매에 성공한 밀리엄 잘했어!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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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리에 와! 아 여기 아닌가? 아... 하나는 여기인 것 같은데... 이거 제자리에 놔둬줄래? 사랑이 옆에! 반장 같아, 너. 반장 같다고. 반에 제일 높은 사람. 안 돼! 너 이거 여기 꺼낼 거야, 안 꺼낼 거야? 안 꺼낼 거야. 내가 형한테 동생인데? 넌 네 살이지? 응, 맞아. 난 다섯 살이야. 그리고 내가 형.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한 번 만지면 안 돼. 한 번 만지면 안 돼. 윌리엄도 피해갈 수 없는 군기 반장의 레이더만. 한 번 만지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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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애기 또 애기 또. 그 애기 배. 그 애기 것도 살까요? 네. 이거요. 이거? 아니 비싼 거 팔려고? 어? 자그만 눈빛. 지지 않는 그런 눈이 좋아. 수직게 피는 미소. 어렸던 나무를 들어. 매일매일 보여. 그는 모습도 다르게 보여. 벌써 다가오니 설렘해. 어쩔 줄 몰라. 이제 말해봐. 네 맘이 뭔지. 죄송할게요. 아 여기서. 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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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야. 와. 안녕히 가세요. 저희 농구공 샀죠?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누군가의 등장에 허겁지겁 도망가는 수아. 도대체 누가 온 거죠? 내가 영어 잘 못한다고? 영어 잘 못한다고? 영어예요? 영어밖에 못해요? 모르겠어요 한번 물어봐요 영어를 한 가지밖에 못해 영어 한 가지 해봐 난 해로냥 해로냥 어떻게 할까? 윌리엄 아빠가 없으면 되는 윌리엄 아빠! 우리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이것은 25,000원 20,000원 25,000원 그리고 2,500원 네? 맞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딸아! 더우지 출발! 안 돼 안 돼 아직 안 돼? 오케이 다행히 고맙다 고맙다 고마워 고마워 승재 너 배고파? 응 나도 배고파 승재 나도 배고파 나도 배고파 나도 배고픈데 시안아 너 승재랑 여기 돈 줄 테니까 너 둘이 가서 맛있는 거 좀 사와 네 사올 수도 있지? 네 어 잘 갔다 와 네